고도비만 신체 최신 근황이다 그만해라 오늘 운동 시작 밀기부터 한다 정성근 교수님 채널에서 배운 견갑골딥스 이 밀기 운동을 통해 어깨 밸런스가 맞춰져 충돌이 없어졌다 밀었으니 당겨야지 풀업 네거티브 천천히 내려와 이렇게 두개씩 120초마다 6번 밀었으니 당겨야지 할로우바디 푸시업 등 단단 푸시업 오늘은 힘이 빠져도 등 단단히 절대 풀리지 않겠다 등 심하게 단단하게 해서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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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당긴다 마스터 체닝 코어 운동편에서 나온 링로우 팔꿈치가 안좋아 철봉에서 턱걸이하면 데미지가 쉽게 오는데 링로우는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배랑 등을 분명히 단단하게 해서 당기는데 당길 때 배가 여기 자꾸 먼저 나가지 공공장소에 출몰해도 공공장소에 출몰해도 아는척하지 마십쇼 공공장소에 출몰해도 만점 어떡하는데 나왔나? 너라구 감사합니다.